소리일기 소리일기 6월 9일 AI 사용 영어 공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구글 도큐멘트 그리고 줌 또 온라인 언어 교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학습자를 만나기 위한 헬로우 토크 정도면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온라인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소리일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에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글은 볼펜으로 쓰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할 때 1분에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말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말로 하는 것 자체가 빠르기도 하며 음성 인식 발전 기술이 지금 현재 구글 도큐멘트에 보이스 타이핑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데 아주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잘 되고 있고 만약 내가 외국어로 공부한다면 외국어 발음이 좋다고 하면 충분히 외국어 발음을 연습을 하면 외국어 역시도 이렇게 소리 말을 이용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언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단어, 문장, 그 다음에 이야기의 흐름 이런 것은 이미 내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chat GPT를 이용해서 우선 조정과 교회를 본 후에 그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고 그 요약된 것, 교정, 교회를 본 것, 요약된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영어로 읽어보고 영어 단어, 영어 문장, 그 다음에 요약된 내용을 한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 역시 상당히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자꾸 자주 번역이나 요약, 교정, 교회를 하다 보면 AI의 어떤 성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AI의 성능을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교환을 직접 만드는 건데 헬로우 토크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어 네이키브 스피커나 세컨드 랭기지 사용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한국어 능력과 나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교환을 만들어서 50대 50 룰을 기준으로 해서 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으며 교환은 구글 도큐멘트를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꾸준히 내용을 중지시켜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약 7개월간 베트남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국어로 녹음하는 이유는 회원 한 분이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에게 회원 한 분이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AI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온라인 언어 교환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봤습니다. 한국어를 원고 작업할 때 보이스 타이핑으로 해본 적은 있는데 지금 소리일기, 말일기의 기준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도 궁금하네요. 이제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챗GPT를 이용해서 조정과 교회를 본 후에 요약을 하고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한번 피드백을까지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얘를 챗GPT에 넣고 교정, 교회를 해줘 보다는 그냥 영어로 한번 훅, 리드, 위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인식을 더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챗GPT가 이렇게 한국어 역시도 조정,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말을 녹음을 했을 때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던 게 마침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문단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단어나 이런 부분도 약간씩 수정이 된다거나 띄어쓰기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있다가 이 피드백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해 보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것을 요약하죠. 요약해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마 그냥 12문장으로 요약해줘요. 이렇게 한국말로 해도 상관은 없었거든. 같은데 영어로 하는 또 그것도 아 이제 한국어로 하니까 또 한국말로 하는 요약해달라고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예를 복사를 해서 본본에다가 숙어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서류일기 6월 8일 AI 사용 영어 공부하고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은 구글 도큐멘트 그리고 좀 더 온라인 언어 교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와 숫자를 만나기 위한 헬로우 토크 정도면 충분히 AI를 활용해서 온라인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소리일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불러쓰는 것과 말로 하는 것에는 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볼펜으로 쓰거나 타이핑을 할 때 일본에 쓸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말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져 있지만 말로 하는 것이 더 빠르기도 합니다. 현재 구글 도큐멘트의 보이스타이핑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데 인식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도 잘 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외국어로 공부한다면 외국어 발음이 좋다고 하면 충분히 외국어 발음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외국어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활용해서 어떻게 언어 공부에 도움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한 단어 문장 이야기 흐름은 이미 내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이용해서 우선 교정과 교유를 본 후에 그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그리고 요약된 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다시 영어로 읽어보면 영어 단어 영어 문장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자주 번역이나 요약, 교정, 교유를 하다보면 AI의 성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언어 교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학습할 수 있는 교환을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헬로우 토크를 통해 한국어로 공부하는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나 세컨드 랭귀지 사용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한국어 능력과 나의 영어 능력에 따라서 교환을 만들어서 50대 50 룰을 기준으로 줌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교환 내용은 구글 디크멘트를 이용해서 분집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약 7개월간 베트남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국어로 녹음하는 이유는 한 회원이 영어 정보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에게 AI를 활용한 영어 공부와 온라인 언어 교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로 보이스타이핑을 해본 적은 있지만 소리 일기를 기준으로는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궁금합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복사해서 표정과 교유를 보내 요약하고 다시 영어로 변해서 피드백까지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리뷰 리뷰까지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라 이 일기에서는 AI를 사용한 영어 공방법을 다루며 구글 디크멘트와 중 같은 도구를 강조합니다. 구글 디크멘트의 보이스타이핑 도구와 도구는 영어와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의 음성을 효율적으로 인식합니다. 말하기가 글쓰기보다 빠르며 보이스타이핑을 사용하면 언어 연습이 더 빨라집니다. 음성 녹음을 통해 교정 교율 요약을 함으로써 언어 학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고 학교 연습하면 어휘와 문장 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I 도구를 자주 사용한 번역 및 요약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통해 언어 학습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언어 교환의 오스토오십 룰을 적용하면 균형 대학변 학습이 가능합니다. 구글 도큐멘트를 이용해 공익 문서를 꾸준히 편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7개월 동안 베트남을 효과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작품 법을 영어 공부와 언어 교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공유했습니다. 영어 내용 I'll talk about using AI for study English on June 9th sound diary. The essential to need a Google Doc and June 4th online language exchange. I'll talk is sufficient for finding language learning patterns. With these tools, you can effectively use AI to study English on online. Discussing the sound diary, there is a speed difference between writing and speaking. Writing with a pen or typing has a certain limit to how much can be written in a minute. Similarly, speaking also has its limit but it tends to be faster. Using Google Doc's voice, typing to code speech is highly accurate. It works well not only for English but also for Korean. If studying a Korean language, practicing pronunciation substantially allow you to write using speech in that language too. Using this method, you method can aid in language learn. The word, sentence, and floral story are already familiar since you are expressing them. Post, proff, and proff, read the spoken content. Then summarize. Presummarize content in English. Read it aloud in English and study the vocabulary. Sentence method is significant for learning English. Additionally, proff, use of AI for translation, summarizations, collection, and proff reading allows you to understand AI's capability, enabling language exchange. You can teach Korean and learn English from others. The key is to create a balanced exchange which can be facilitated and using HelloTalk to meet English native speakers or second languages learners studying Korean based on your language level. You can establish a 50-50 exchange rule and study together via Zoom, edit, update, share document using Google Docs consistently. Using this method, I've been studying in Vietnam for about seven months with great effectiveness. Today, I'll look at it in Korean to explain to a member interested in using AI for studying listening, engaging in online language exchange. While I use both typing for Korean people, this is my first time for a sound that I read and I'm curious to see how it turns out. I will now copy this content to read summarize, translate into English and provide feedback. Summary is diary and discussing using AI for studying English focusing on tools like Google Docs and Google Docs voice typing tools options to record speech in multiple languages including English and Google Docs Speaking is faster than writing and using voice typing can export the language you practicing using voice recording so one can correct edit and summarize spoken content to enhance language line Translating summarized content into English and practicing it improved in vocabulary and sentence structure spoken to use AI tools for translation and summarization helps and utilize AI's capability language exchange is possible by teaching foreign and learning English from native or advanced speakers HelloTool can connect to users with language pattern partners for mutual learning or 50-50 rule in language exchange for balanced learning for both parties consistent editing and updating of shared document and Google Docs have tracked progress the author has successfully used these methods to study for seven months this approach was shared to a member interest in using AI for English learning and language exchange is now AI의 어떤 성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어서 리뷰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프로세스를 보면 일단 내가 말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과정을 보면 말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야기한 내용을 AI를 활용해서 교회를 보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타겟 랭기지를 번역을 해서 다시 그 내용을 구글 도큐멘트에다가 붙여놓고 한 번 쭉 읽어보면서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지금 파악한 후에는 리뷰를 하는데 지금이 리뷰를 하는 중입니다. 파악한 내용을 보면 AI가 일단 글은 마침표와 문단으로 잘했고 그 다음에 요약 역시도 어느 정도 잘 요점을 맞춰서 요약을 잘했다고 보였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 들어간 내용이 좋아야 나오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좀 생각해놓고 그 말하는 목적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인풋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좋을 수 있으니까 역시 피드백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뭐 아주 좋습니다. 한국어 기준에서 문단도 잘 좀 만들어준 것 같고 요약 역시도 요점만 정확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내가 이 언어를 활용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내가 지금 한국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영어로 내가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선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문장 구조나 이런 것을 내가 말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한국어로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는 영어식 표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거 역시도 또 한번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든지 자기 언어의 특징이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권역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영어 보유한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자꾸 하다 보면 AI 성능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서 이 AI를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궁극적인 어떤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무리 AI를 활용한다 해도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공부지 언어를 활용하는 어떤 적극적인 것은 아닌데 요즘에 그 줌으로 활용을 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영어를 모국어나 아니면 세컨드 랭기지로 사용하는 학습자를 쉽게 만나서 그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서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더 효과적인 AI를 활용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내용은 우선 AI를 활용해서 언어 확장을 하는 거예요. 언어. 내가 사용한 언어를 확장하는 거고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으로 의미 있는 온라인 언어 교환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드백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다시 리뷰한 것을 채치피티를 이용해서 한번 더 교정교열, 요약, 번역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리뷰한 것을 복사를 해서 구글 도큐멘트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복사하기가 쉽다라는 점 편집하기가 쉽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채치피티와 해서 채피티를 새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교열, 교열을 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에는 열 문장으로 요약해줘요. 간단하게 이번에는 열 문장으로 요약해줘요. 이렇게 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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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умнок yarnvon, 영어로 번역 듣게 됩니다. 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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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열 잘하네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영어로 피드백도 받고 그 다음에 리뷰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봐서 공부하는 방법은 상당히 인텐시브한 방법입니다 내용 자체를 이미 내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빠르다 공부를 엄청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리뷰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AI가 만들어진 피드백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리뷰 과정을 통해 AI 성능을 알 수 있으며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요점을 한 번 더 강조할 수 있어 리뷰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정을 보면 말로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에 AI를 활용해 표정을 보고 요약을 합니다 이후 내가 원하는 타겟 언어로 번역한 다음 그 내용을 보고 도쿄먼트에 붙여 놓고 읽어보면서 피드백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현재는 리뷰하는 중입니다 파악한 내용을 보면 AI가 마침표와 문단을 잘 활용했고 요약도 요점을 잘 맞춰서 잘했다고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이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다는 점입니다 들어간 내용이 좋아야 나오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제의 흐름과 말할 내용 등을 미리 생각해두고 말하는 목적에 맞춰 이야기를 하면 인풋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풋이 좋으면 피드백도 좋게 나옵니다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보니 한국어 기준에서 문단도 잘 만들어졌고 요전도 정확하게 잘 요약됐습니다 언어는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영어를 목적으로 한다면 한국어를 이야기한 내용을 영어로 공부할 때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추측하기 쉽고 문장 구조나 표현 방식을 비교해 볼 수 있어 한국어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리뷰를 통해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어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고 번역권이라 하더라도 영어 고유의 문장 구조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AI를 자주 활용하다 보면 AI의 성능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극적입니다 요즘 줌을 활용하면 한국어로 공부하는 영어 사용자나 영어를 세컨드 랭기지로 사용하는 학자를 쉽게 만나서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AI를 활용한 영어 공부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현재 내가 하는 내용은 AI를 활용해 사용하는 언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쌍방향으로 의미 있는 온라인 언어 교환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드백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다시 리뷰한 것을 이용해 한 번 더 교정, 배열, 요약, 번역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 문장으로 요약하죠 리뷰 과정을 통해 AI 성능을 평가하고 나란 요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교정과 요약을 한 후에 원하는 언어로 번역합니다 구글 도큐멘트에 번역된 내용을 붙여 읽어보며 피드백을 파악합니다 AI는 마침표와 문단 활용이 뛰어나고 요점도 잘 요약했습니다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도 좋기 때문에 주제의 흐름과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한국어 문단과 요약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하면 언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AI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AI 성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줌을 활용해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AI를 활용한 언어 확장에 익숙해지면 의미 있는 온라인 언어 교환 공부가 가능합니다 교환과 영어학을 영어로 번역해 주세요 I will now review the feedback generated by AI Reviewing this process is important as it allows you to evaluate AI's performance and emphasize the key points of my speech The process involves speaking about a topic thoroughly discussing it then using AI for proofreading and summarizing after that, I translate the summarized content into the target language and phased it into a google document by reading through this document I can understand the feedback contents currently I haven't really been faced from what I've observed AI effectively use period and paragraphs and it captures the main points well in its summaries the key is that good input listening good output therefore, when discussing a topic it's important to have a clear flow and pre-meditated point to ensure high quality input leading to high quality feedback the feedback I received was very satisfactory as the AI's quality of the world talks about in Korea and accurately highlighted the key points language skills with the repeated process so if my goal is to learn English rather than Korean suddenly my Korean statements translate into English English had several advantages first because I know the context it's easier to reduce the meaning of new words also comparing sentence structures helps me understand how expressing people between languages each language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even translate the text which has some original sentence structures and expression using digital study is very beneficial frequent use of AI helps in better understanding its capability and my ultimate goal is to use AI for interactive online language exchange while AI is useful true language utilization requires active engagement such as using Zoom to connect with learners studying Korean or English at the second language this creates an effective environment for mutual language study enhancing the benefits of AI assistant language learning my current objective is to expand my language use with the help of AI once I become accustomed to this I can engage in meaningful interactive online language exchange I'll now conclude the feedback review and the process with group reading summarizing and translating the review on content again this time I'll speak in Korean summary reviewing the AI-generated feedback helps to evaluate its performance and emphasize key points the process includes speaking on a topic using AI for group reading and summarizing translation and reviewing the content in Google Docs the AI effectively uses punctuation and paragraphs and its summaries are accurate good input leads to good effort so it's important to prepare a clear flow of content for discussion the feedback shows well-strokes the paragraph and its accurate summaries in Korean translation in Korean statement in English is language learning by making it easier to understand new words and sentence objects repeated practices with AI improve language skills and understanding of AI's capability using Zoom for language exchange with learners studying Korean or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reates a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my goal is to expand my language use with AI and engage in interactive online language exchange I will now proceed with the proof read and summarizing and translating the review content again speaking in Korean OK 이제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활용해서 아마 좀 AI를 활용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영어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